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저도 그렇고 제일 불안한 건 야 이거 한약 먹고 갓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물론 한약재 중에서 간독성을 일으키는 약재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혈휘훈 원장님이라고 용인에서 이한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휘훈 원장입니다 한의사 20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의원 18년 정도 그렇게 용인에서 간단하게 진료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말씀 주셨는데 병원 진짜 큽니다 환자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한의원이에요 용인에 있지만 전국에서 좀 약간 난치성? 그런 쪽으로 많이들 방문하시는 그런 병원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상담하면서 어떤 분들한테는 영양제 먹지 말고 한의원 가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이 치료약은 아니니까 근데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뭐 한의원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게 과연 맞는지 팩트체크를 하기 위해서 모셔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약과 건기식이 어떤 경쟁상대 같은 그런 느낌이 시장에서 좀 형성이 되고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한의사로서 보는 입장 사실 그렇지 않고 사실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으로 아주 좋은 관계가 될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오해들은 어떤 그 광고 때문에 사실은 좀 과장광고 좀 지나친 약간 좀 비방광고 약간 한약을 폄훼하는 그런 광고들 때문에 물론 본인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오해 좀 더 정확한 지식 좀 전해드리고자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의 이런 상호 보완관계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약간 한방진료적으로 유인을 해드리는 건데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네, 건기식하고 한약은 되게 좀 유사한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많은 건 사실이에요 원료적인 부분들도 동일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 방법 같은 경우도 건기식도 알코올 추출이라든지 열수 추출 방식으로 추출하는 것처럼 한약도 상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물로 전탕을 해서 하는 물로 끓여서 하는 열수 추출 방식이겠죠 그것도 그다음에 주스 상반이라고 해서 술과 함께 넣어서 이건 알코올 추출 방식으로 볼 수 있죠 그런 방식으로 전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식도 사실 되게 유사한 부분들도 있긴 있지만 우리가 이건 최종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그러니까 건기식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입장 그다음에 한약 같은 경우는 환자분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건기식 같은 경우는 이제 권장량을 복용하게 되잖아요 권장량이라면 좀 안전한 용량이죠 그래서 이거를 먹어서 건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게 하려면 좀 어느 정도 장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초점이 있는 반면에 한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에 맞춰서 개별적인 어떤 처방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표가 환자 가지고 있는 증상과 어떤 질환을 어떤 단기간 내에 혹은 중장기적으로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복용하는 용량이라든지 복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료가 같다고 해서 같은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원장님 한의원에서 하는 건 처방이 좋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다른 한의원들도 다 잘하고 있습니다 다 잘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한의원들이 위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훨씬 더 과학적인 진단 방법들을 요새 혈액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그다음에 엑세에 관련된 부분들도 할 가능성들이 생겼고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들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불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저도 그렇고 제일 불안한 건 야 이거 한약 먹고 갓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거든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주변에서 한약 먹으면 간이 안 좋아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렸어요 제가 한 고등학 때부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약간 오해의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죠 근데 사실 모든 식품이나 약물은 전부 다 간 대사를 하기 때문에 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농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간에 피로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약이라고 해서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오해들이 생길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들은 많죠 한약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온 그런 환자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간혹 여러 가지 예시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은 정말 이제 한의원에서 개별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조지한 약을 먹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혹은 건강원이나 아니면 혹은 본인 스스로 뭐 이제 경동시장 이런 데서 약자를 가다가 뭐 좋은 것들을 싹 다 넣어서 이렇게 다려서 그렇게 먹어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사실은 명확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기존의 어떤 조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들이 명확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간 손상 물론 간 손상은 저희 건강에 있는 식품 쪽에도 있어요 그런 거라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한약에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간독성 쪽에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건강원이나 아니면은 그런 가능성도 있고 물론 이제 한약제 중에서 간독성을 일으키는 약제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환의사가 진단을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환자한테 당연히 그 위험성을 고지를 하고 협의 후에 진행을 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면 뭐 부자라든지 황련이라든지 황금 대왕 이런 것들은 간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만 환자에게 맞춰서 적정 용량을 사용하면 환자의 질환을 치료하는데 매우 탁월한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양약이든 한약이든 어떤 독성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약물은 다 존재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의사나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 하에서 필요한 만큼 처방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된 부분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혹시 그런 경우에도 얘기치 못한 문제가 생겨서 경우에도 이미 예상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다 적절하고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간독성이 있는 한약들이 더 효과가 좋은가요? 꼭 독성이 있다 꼭 좋은 건 아니고요 독성 없어도 좋은 것도 많죠 그런데 그런 문제는 그런 독성이 있는 한약제들이 그런 한의사분들의 처방에 의해서 굉장히 절제돼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건강원이나 아니면 경동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거 위험하네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실 동물적 약제 같은 경우들도 예전에, 요즘은 좀 덜하죠 예전에 좀 무분별하게 전갈이라든지 전갈 이런 것들 몇 가지 좀 위험한 약들 그다음에 도핑에도 걸리는 그런 약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최근 트렌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약제들을 잘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꼭 그걸 써야 될 필요가 없으면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들은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볼 수 있고요 여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한약 먹고 갓 나빠졌어 이런 거는 좀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렇죠, 무별하게 그럴 건 없고 그러면 사실은 간에 대표적으로 도움이 되는 약, 공진단이 기본적으로 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약이거든요 공진단에 들어가는 녹용도 간 쪽에 타겟을 갖고 있고 단기, 산수육 다 간과 관련된 약이에요 간의 기능을 도와주는 약인데 공진단 먹고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원장님, 간 쪽에 저희 건강기능식품 쪽에서는 밀크시스도 제일 유명해요 밀크시스는 어때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제가 단언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어떤 그 사람에게 딱 적정 필요한 용량이라는 게 있을 건데 그럼 밀크시스는 어떻게 그 용량을 조절하느냐 한의사로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볼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구독자님들께 밀크시스를 드실 때 고함량으로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결국에 간독성이 있는 약재들도 있다 하지만 그 한의원에서 한의사이에 의해서 조제되고 처방된 약재들은 문제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간독성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농약, 중금속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야, 한약 먹으면 농약 많다는데 한약 먹으면 중금속 많다는데 이런 걱정 많이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의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재는 의료용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하고 있어요 식약처에서 인증이 된 제품만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 오픈하기에 그런 규격을 사용하지 않아도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의사가 산에 가서 약초를 직접 캐서 그렇게 약초를 가지고 사용을 해도 됐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일장일단이 있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의약품은 사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한의원에서 규격품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해물질 검사와 관련된 부분들, 중금속이라든지 잔류농약, 이산화황, 곰팡이, 벤조피렌과 관련된 부분들은 품목별로 좀 상이하긴 하지만 검사를 당연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밀검사라든지 관능검사들도 식품료 한약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다 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 통과한 것들만 진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중간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이게 밝혀지게 되면 전량 다 회수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중금속이나 농약 이슈가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 부분들이 철저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아예 사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아예 캘 수 없는 거죠 산에 가서 그 캔거를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 팔리지 않나요? 뭐 그거는 그냥 식품으로 팔리는 거겠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시장에서 판매되는 한약재 건강원에서 쓰는 한약재 한의원에서 쓰는 한약재 다른가요? 다르죠 왜냐하면 그 유통 과정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의원에 들어오는 약재들은 식약제 규경품으로 검사를 거친 내용들만 가능하지만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뭐 검사에서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안전성을 그래서 이해하기는 어렵죠 물론 사실 그 점 예를 들어서 도라지 같은 경우 길경 뭐 길경 도라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약재도 되게 많이 쓰는데 뭐 도라지 나물도 묻혀먹고 하잖아요 뭐 그 정도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생활에서 식품용으로 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약용으로 쓰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들을 담보하기에는 좀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게 다이어트 한약이에요 그렇죠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는 뭐 거의 뭐 365일 다이어트는 뭐 거의 뭐